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시는 좋은 팀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기대하고 있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 음악도 하겠지만은 지금 하는 음원과 첫 번째 하는 것은 음원이 있습니다. 뮤직비디오도 만들었으니까 한번 유튜브 구독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음악도 하지만 좀 딴 것도 하려고 해요. 약간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거든요.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면 소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 그럼 마지막 곡 음악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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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